국민 여러분, 300일 후 소행성 디나가 지구와 충돌합니다. 나사의 발표처럼 불행하게도 한반도가 피해 지역이 맞습니다. 이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보습이다. 동천시민 여러분, 오늘도 안전하게 생활하십시오. 잭 피고. 너 애들 단속 잘해야겠다. 왜 이렇게 늦게 다녀? 쌤도 늦게 다니시면서. 난 어른이잖아. 전 영원히 어른 못 되는데요. 쌤, 오는 길에 막 항상 굳게 생긴 아저씨들 봤어요?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녀? 탈옥수들, 가짜 군인들, 말단 쓰레기들. 할 수만 있으면 남은 시간 동안 그 쓰레기놈들 하나씩 다 찾아내서 벌하고 싶습니다. 끝까지 가지. 응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